하디 뭐 하는거에요? 하디 이거 하려고 해요 친구들 다 거기다 앉힌거에요? 응 친구들 누구누구 있어요 지금? 애디 응? 애디 애디? 어 저 삐삐랑 뽀뽀도 있네요 이거 언제 다 들고 왔어요? 여기 밖에서요 밖에서요? 네 그렇구나 뽀로로도 있고 오리께끼도 있고 패티도 있고 삐삐도 있네요 애디도 있고 뽀뽀도 있고요 다 밥 먹으러 온거에요? 네 어 포비도 있네 지금 뭐하는거에요 친구들 맘만 먹는거에요 아 맘만 먹는거에요? 안녕 애디 애디라고 난 아니 맘만 먹어 맘만 없는데? 팬케이크 케이크 같은거 있는데? 케이크 먹나봐요 응 케이크 먹나봐요 응 케이크 먹나봐요 으 근사한 집이네요 근사한 집에서 친구들이 맛있는 케이크랑 음료수를 먹네요 어 이 언니는 누구에요? 언니 누워있네요 언니가 코나고 아 첼시언니는 코 자요? 여기 사이 포비인데 아 그렇게 보고 있어요? 우와 뽀로로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네요 아 포비구나 쯧 너는 포비 엘리베이터가 옥상으로 올라왔다고? 오 오 신난다 이제 맘만 더 먹었다 이제 나 집에서 타요 삐삐 뽀뽀 삐삐 뽀뽀도 옥상에 올라가고 있어요 와 옥상에 벌써 3명이나 올라와 있네요 오 와 큰일날 뻔했어요 패티는 바로 그냥 공중으로 올라갈 뻔했어요 패티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네요 어 삐삐 뽀뽀 삐삐 뽀뽀 삐삐 뽀뽀 너는 외계인이라서 바로 공중으로 탈 수 있지 삐삐 뽀뽀는 공중으로 바로 탈 수가 있다고 우와 에디네요 그쵸 에디는 외계인이 아니니까 밑에 내려와서 타야겠죠 우와 옥상에 친구들이 다 올라와 있네요 식탁도 아 식탁도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아 음료수랑 친구들 그 위에서 이제 만나서 먹네요 와 친구들이 이 위에 다 있어요 꽉꽉오리 패티 루피 삐삐 뽀뽀 뽀로로 에디 와 친구들이 이 위에서 모두 잔치를 하고 있어요 할인이 할인이 신나겠다 재밌어요 할인이 네 음 와 그렇구나 와 그 위에서 하는 거예요 네 와 에잇 나 에디인데 떨어졌다고 와 에디 에리베이터 타고 다시 올라가야겠어요 뚜두두두두두두두 뚜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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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다시 올라왔네 다시 에디는 내려가나요 띵 에디는 다시 내려가네요 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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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제 우츄 좀 먹어야 돼 응 할인이 뭐 먹어야 된다고 에디 에디 우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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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응 그러면 우와 안녕 난 에디라고 친구들 안녕 안녕 나는 팔을 돌고 있네 안녕 우와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모두 다 무너졌어요 지진이 나서 모든게 다 무너졌다구요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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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